안녕하세요. 헤이든 스튜디오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러스트레이터 메인 화면에서 새 파일을 클릭하거나 상단의 메뉴바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문서의 크기, 방향, 색상 등 다양한 세부 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쇄 카테고리에서 A4 사이즈의 설정을 선택해보겠습니다. 대화 상자에서는 제목, 크기 단위, 방향, 아트보드의 개수, 색상 모드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색상 모드입니다. A4 사이즈의 색상 모드는 기본적으로 CMYK 모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CMYK 모드는 간단히 말해서 인쇄형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되는 모드입니다. CMYK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의 약자로 잉크의 감산 혼합을 통해 색을 혼합할수록 어두워지는 색상 모드입니다. 인쇄를 위한 색상 모드이며,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기본 4가지 색상이 CMYK입니다. 반면에 RGB는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로 빛의 3원색을 혼합해 모든 색상을 만들어내는 색상 모드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TV, 모바일, 웹 등에서 사용되며 CMYK와는 다르게 색을 혼합할수록 밝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 모드는 작업 중간에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꼭 유의해야 할 점 있는데요. CMYK에서 RGB로 변경하면 채도가 높아지고 RGB에서 CMYK로 변경하면 채도가 낮아지는 등 전체적인 색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색을 다시 보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색상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인쇄형이라면 CMYK 모드, 웹용이라면 RGB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작업지 시선화 디자인을 인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CMYK 모드로 작업하게 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를 위한 디자인의 경우 RGB 모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헤이든 스튜디오로 하고 치수는 센티미터 방향은 가로로 아트보드는 두 개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아트보드는 크기에 따라 100개 이상을 만들 수도 있으며 작업 중에 추가하거나 삭제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새 문서와 함께 아트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상단의 탭에서는 파일 이름과 색상 모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트보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보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패널에서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메뉴바에서 윈도우 그리고 대지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대지 패널이 나타납니다. 현재 두 개의 아트보드 항목이 있고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아트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목을 두 번 클릭하면 바로 아트보드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 아트보드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트보드를 삭제하려면 대지 옵션에서 삭제를 누르거나 패널에서 휴지통을 클릭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왼쪽의 도구 패널에서 아트보드 툴을 선택한 다음 간단히 드래그하여 아트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원하는 크기로 줄이거나 키울 수 있으며 원하는 곳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트보드를 원하는 크기로 정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트보드를 선택한 뒤에 상단의 옵션 바에서 폭과 높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세문서를 만들고 아트보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든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디지털 패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